안녕하세요. 삼성아재 5년차 세터 이민욱입니다. 손태훈이요. 팀 내 래퍼 게이머로 소문이 자자한데 팀 내에서 랩과 게임 실력 순위는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태훈이 형이 팀 내 래퍼고 1위고요. 게임은 좋아하긴 하는데 못해요. 태훈이 형이 팀 내 래퍼요? 태훈이 형이 팀 내 래퍼요? 래퍼요? 제가 그냥 쇼미 많이 봐가지고요. 쇼미팀입니다. 비와이도 합니다. 비와이도? 아 그거 너무 많이 봐. 래퍼 딱지를 떼는 중 이제는 싫어. 예아. 예아. 소보티비 불량 요심 있지 않나요? 그리고 딱히 없어요.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. 카메라 앞에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. 래퍼 딱지를 떼는 중 이제는 싫어. 예아. 별로 안 찍어요. 팀 내에서 가장 자신을 잘 챙겨주는 사람은? 강영이 형. 근데 이거는 질문을 하면 자기 얘기해달라고. 강영이 형이 제일 잘 챙겨주는 룸메거든요. 먹을 거 사고서 쌓아두고 자기는 안 먹어요. 언제쯤 셀카를 잘 찍을 생각했어요? 이거는 집안 내력 같아요. 안 되더라고요. 이거랑 안 친해요. 근데 저는 만족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.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. 형 이민규 선수 한 팀에서 뛰고 싶은 마음은 예전부터 많이 해와서 형이 많이 가르쳐주는 건 확실히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실력도 많이 늘기도 했고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것 같아요. 떨어져 있어야 저는. 삼성아재 지금 5위로 별로 좋은 성적은 아닌데 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셔야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 이민욱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